안녕하세요. 페만때나 설치전문 cbqnt.com이 오늘 저수원 아 용인 쪽에 용인수지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니고 이쪽에 강교산하고 청계산 줄기가 있어서 이쪽 지역이 아주 신호가 안좋습니다 멀티패스도 있고 이쪽에 가까운 쪽에 하니까 멀티패스가 심해서 다른데 저희들이 선정해서 잡았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정말로 깨끗해 다들 뭐 cd가 깨끗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93.1을 북수원 용인 이쪽이 안좋은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들이 오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개강도가 처음에 이분이 쓰는 것은 마이너스 18db 나왔어요 그래갖고는 93.1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신호도 흔들리고요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깨끗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나오네요 이기네 작품 중에서 방금 들으신 전원식 그죠 아주 깨끗하죠 그지 3.1 수신에 애로가 계시는 분은 cbqnt.com 아니면 010-5256-0908로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네 유명 from 2017 ерж likewise Ltd. 0